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방식과 압도적인 검사 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진단 방식인데요. 이 혁신적인 방식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서부터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까지 수십만 명의 검사가 완료됐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대조적이라고 보도했고요. 미국 ABC 뉴스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진단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의 한 기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대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러스 해결 노력에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패닉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전국적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좋은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정직함이 희망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독일 슈피겔에서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단호한 투명성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노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 이들 정부가 보여준 투명성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엘릭스 A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가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 투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발병 초기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 시스템의 실패라기보다는 운이 나빴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독일의 프랑크프루터 룬투샤어에서도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한국이 뛰어난 진단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